하하하하! 자기야, 봤지? 개들이 너무 싫어. 봤지? 우리가 개들 법을 따라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. 맞아. 딩동! 도딩 페리스 딜리버리 서비스. Your mother and I were in the neighborhood. One can't live on love alone, one must also have groceries. 아, 장모님, 장 보는 건 개들 작전에 말려드는 거예요. 저기 벽에 걸려있는 부엌이만 해도, 어? 1년 동안 온 동네 사람을 먹여 살리는데. Whatever does she see in such an idiot. 아, 자기야, 너 진짜 아름답다. Oh, Lee. 자기야, 이거 봐봐. 아, 나 개들이 싫다. 저 멍청한 개들이 진짜 싫어. Lee? Lee? 이제 이 지도대로만 가면 되는 거야. You mean this stolen map? 이게 뭐야? Lady? 아, 아니야, 아무것도. 이거 너무 심해. 이건 개들의 군대 체대를 침범하는 거잖아. 네가 레이나콘과 개들의 전쟁을 다시 일으킬 수 있어. 그래, 이렇게 들킨 거 차라리 잘 됐어. 자기 없이는 이 작전은 성공할 수 없어. 레이나콘들한테 네가 필요해. Lee가 너를 필요해. 흠. 음. 네, 이거. 드디어 파괴의 원동력이 내 손 안에 들어왔어. 내가 멍청한 개들한테 따가운 비를 뿌렸어 자기야 미안해 넌 나를 멈출 수 없어 언젠가 내가 그 돌멩이 꼭 찾을 거야 이제선 끝까지라도 널 쫓아가서